눈 깜짝할 사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계절, 가을. 때와 시간을 맞춰야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가을에 걸어야 더욱 멋스러운 길. 경주의 가을 여행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즈넉한 풍경이 너무 좋죠. 저희들은 신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 5능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와서 그런지 색깔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풀블레 소리가 여행에 한층 더 맛을 더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경주 여행이라면 안압지라든지 청성대, 반월성, 대농원 이 정도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약간 북적댐이 있는데 이곳이 오니까 진짜 고즈넉하고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 기품 있고 품격 있는 경주의 가을 속으로 함께 걸어가시죠. 노천박물관 경주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모습의 경주가 다시 보입니다. 걷기만 해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가을 산책길. 도심 끝엔 잔잔한 가을 바다가 펼쳐져 있고 조곤조곤 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박한 포구말. 가을 바람이 상쾌하게 따라오는 바다가 품은 꽃 주상전래길을 따라 걸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경주가을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흥 옆에 소나무들이 수호식 군단 있잖아요. 군단 같은. 능을 다 향해가지고 이렇게 지켜주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한 나무에서 가져가서 세 가지네. 그런데 이게 아주 딱딱한 게 이게 또 무슨 거북이 등 뚜껑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대단한데. 아니 이게 비가 이렇게 장하게 오니까. 더 이렇게. 이 솔이 더 살아나는 것 같죠. 솔나무의 색깔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비가 나쁘지는 않아. 느낌. 한여름 바싹 마른 나무에 갈비가 스며들어 색과 향이 선명한 솔숲을 지나면 반듯하게 누워있는 다섯 개의 무덤과 만납니다. 이 라인이 쓰니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내 눈높이에 항상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 왜 자궁 같은 그런. 이 뱃속 같은 가슴 같은 이런 품어주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집트 가면 왜 피라미드 왜 꼭 보잖아요. 경주에 오면 왕릉 이렇게 길을. 왕의 길이지. 왕릉 길을 이렇게 걷는 재미도 솔솔해요. 자연스러운 다섯 개의 곡선으로 이어진 왕릉. 왕릉을 둘러싼 수호신 솔숲이 운치를 더합니다. 숲 속에 한 발 내리는 순간. 아무렇게나 자란 듯 멋스런 솔숲의 초대가 시작됩니다. 와, 여기는 깊은 산중 같아, 그렇죠? 오능이 참 매력적인 게 수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 이게 대나무대네. 대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좌송, 좌죽. 좌죽. 우송. 우송. 송아무 바치고. 이게 지금 막 평지 숲이잖아요. 우리나라 평지 숲이 참 드물잖아요. 아니, 깊은 산융 같잖아,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노루라든지 이런 산짐승들 있잖아요. 산짐승들이 여기 이 숲에 살아요. 오랜 세월 왕릉이 지킨 자연. 사시사철 푸른 솔숲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오릉숲길입니다. 수학여행 속 경주의 모습이라면 반월성과 첨성대일 겁니다. 첨성대에서 조금 눈을 돌리면 멋진 숲과 갈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대는 유적지가 아닌 탁 트인 하늘이 매력적인 숲길. 힐링 산책을 할 수 있죠. 도시에서는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사실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면 항상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살아있고 하니까. 여기 어른들은 사실 경주에 오면 고향에 온 것 같은 착각이죠. 착각. 편안함을 우리가 얻는 것 같아요. 여기는 높은 빌딩도 안 보이고 편안함을 주니까 마음의 위로를 찾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걷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가 경주고 이 부근이 특히 더 그렇지. 위안의 길, 위안의 도시지. 내물왕릉 한쪽 귀퉁이에는 소나무가 나란히 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걷는 곳만으로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경주 숨은 산책길입니다. 가을비로 더 진해진 소량 덕분에 머리까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너무 멋지죠 여기. 아니, 소리 너무너무 멋져요. 이 지금 왕릉이 이제 왜 상공유사에도 나오는 그 내물왕. 내물왕. 위치가 적혀져 있어요. 첨성대에서 얼마의 무덤이 있다니까. 그래. 여기 내물왕릉이라고 딱 정확히. 이 소리 봐. 세 가지로 뻗어나면 봐. 우와. 이 무덤 옆에 소리 다 이렇게 있으니까. 또 그렇죠? 항상 무덤 옆에 소리 이렇게 있더라고. 그게 이제 이 소나무가 상감을 뜻하거든요. 이 상감을 뜻해가지고 최고고 또 우리 민족의 왜 정신적인. 그거 아니야. 지켜야 될 문화유사. 근데 이 소리 물을 왜 이렇게 가을비를 맞아가지고 못 얹고 있으니까 색깔이 더 뚜렷하고. 그러니까 청색은 청색대로 그대로 색감이 드러나고. 아니, 이렇게 아니. 경주에 하면 막 사람이 왜 치여가지고 다니잖아. 근데 이렇게 조잉 한 대 이렇게 걸어가니까 너무 멋지네. 그러니까 이런 날 이렇게 걸으면 바로 이게 치유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힐링 아닌가. 내물왕릉 길 끝엔 경주에서 가장 오래된 숲이 있습니다. 바로 계림인데요. 가을이면 짙고 깊은 색의 단풍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짙은 가을에 오면 단풍이 하여튼 끝내주는데. 그게 단풍 비가 내리면 이 그릉이 얼마나 멋있을까. 오능 단풍이 멋있고. 그다음에 계림 단풍이 개념입니다.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이미 단풍이 그죠? 물들어 있겠어요. 굉장히 짙짙해요. 가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을 붙잡는 곳. 온통 붉고 노란빛으로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가을을 자랑하는 숲. 가을색으로 물들 계림의 숲이 기다려집니다. 숲 속 푸른 기운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면 이제 몸속까지 힐링할 차례인데요. 경주 남산자락 아래 전통 가옥이 멋스런 이곳에선 궁중 음식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요리연구가 박미숙 선생의 손맛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김만 긁는 게 아니고 왕의 맛을 들이는 느낌. 나는 이런 상차림이 익숙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진짜 옛날에 궁중에서 임금님이 잡수시던 수라상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임금님한테 드시는 음식이 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런 음식을 재현해서 일부를 하는데 전체는 다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에 섭산적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그 식당가에서 떡갈비라고 유명하죠.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조선시대 중기 말기 때 올렸던 그런 음식이에요. 요거에 장에다 졸이면 장산적이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임금님 요리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도 보면 연조육찜이라고 해서 장금이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음식이죠. 이제 그 돼지고기의 연한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기를 삶아서 짖어서 다시 졸여서 이렇게 지방질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조리를 해주죠. 이거는 두둑이죠. 네. 두둑은 알겠는데 이 두둑은 기품이 있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 먹는 것도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떤 것부터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는지요.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과하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오늘 죽을 먼저 이렇게 드신다든가. 지금은 죽을 안 드리고 감자국수를 드렸어요. 국수에요? 저는 욕심을 버리고 작은 숟갈부터 먹으면 안 되니까. 아 이거를 그냥 그냥 먹으면 되나요. 네. 감자국수를 드시고요. 아 감자국수. 예. 감자를 곱게 채 썰어서. 콩국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어느새 혹 다 맞으셨네. 여기는 살아온 환경이 그냥 막 먹는 사람이고. 저는 항상 이런 음식을 접해왔던 거라. 저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절판을 드시는데요. 이 색깔이. 이 하나하나에 정성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진짜 동양. 특히 한국 문화에서 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음식은 다른 것으로 멋을 내지 않고요. 이렇게 색깔로 다 멋을 내는 게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이에요. 정말 이거. 이거 얹어. 이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싸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예예. 정말 이게. 벌써 몇 개 드셨는데요. 하나 드실 때. 아 이 품격. 아 정말. 나의 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너무 웃기는 거. 옛날에 나나님도. 네. 헤헤. 멸치를 잡수셨어. 이 멸치가 굉장히 귀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금은 이제 워낙이나 풍부한 세상이다 보니까. 네. 늘상 집에서 접하시니까. 이런 것도 뭐 임금님 드셨나.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임금님 아닌다면 그런 걸 드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왕릉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왕의 기분을 느끼고 왔거든요. 우리가 이 오늘 이 왕의 음식. 궁중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 또 다른 품격을 느낄 수 있네요. 아. 이 경주 가을의 기품은. 이런 음식에서. 네. 정말. 아니 그 계속 왜 경주 돌면서. 눈에 보이는 이런 문화유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는 게 진짜 문화유산이에요. 그렇죠. 네. 음식이 이렇게 천천히 나오면서 왜. 사람 진짜 몸에 약이 되는. 시화시화. 이런 음식을 가지고. 이거 하면 이게 진짜 지켜야 되는 문화유산이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 품격인 이 음식. 이 문화를. 선생님. 오래오래 지켜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곁에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성까지 보태진 수라쌍 한 상. 왕의 음식으로 경주의 기품까지 더했다면. 이제 특별한 곳에서의 가을 길이 기다립니다. 영화 같은 산책. 누구나 한 번은 꿈꿀 텐데요. 가을. 낙엽 밟는 소리가 배경음악으로 뒤따르는 경주의 숨은 산책길. 경북산림연구원을 걷습니다. 멋있죠 이게. 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뭐 경주 하염없이 걷는데. 걷는 긴마다 왜 다 보면 왜 나름대로 특징이 있잖아요. 이 나무가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다 정비하고 심어놓은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이거든요. 인위적인데도 너무 멋있잖아요. 터널이. 인위적이지가 않고 아주 좋아요. 낙엽도 왜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직 낙엽은 지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로 예쁘면. 만약에 낙엽이 짙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짙은 가을이 되면 더 멋있죠. 이 분위기에 이렇게 걷고만 있는다는 거. 이거는 억울해. 팔짱을 끼고 다정스럽게. 여보. 아니 뭐. 내가 물었잖아.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짙은 가을에 내가 여기를 몇 년 전에 왔어요.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팔짱 끼고 그러니까 어때요. 묵지관이 좋네요. 물감이 덜 마른 듯 금방 그려낸 그림 같은 풍경. 이속을 걸으면 온통 푸른 물이 들듯합니다. 다른 데는 보통 숲이다 이러면 산에 보통 조성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숲 하면 당연히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경주를 보면 아까 온흥도 마찬가지고 계림숲도 마찬가지고. 평지에 이렇게 숲이 많아요. 조심스레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도 풍경이 되는. 칠 잠자리에게도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는 곳입니다. 아 좋네. 앉으니까 너무 편하네. 아니 아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 왜 유럽 여행 가면 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그 외에 그쪽 사람들은 보면 왜 이거 숲을 잘 갖고 놨잖아요. 벤치만 있으면 앉아가지고 조금만 책을 읽고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림 많이 봤지. 우리는 보면 우리 젊은이들은 전부 왜 스마트폰. 그런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저 사람들 진짜 여유라는 게 진짜 있구나. 책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여유. 여기 오면 벤치에 앉으면 생각나는 노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래가 생각해요. 노래쟁이니까. 예월이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과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에 멀 기대고.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너무 그 노래하고 너무 맞다 지금. 한여름. 화려한 계절을 기억하는 곳. 삼국시대 연못 경주 서출지입니다. 꽃들은 지고. 가득 차면 비워버리는 지혜로운 연립만이 남아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연꽃도 왜 약간 물수르 물이 해지잖아요. 꽃이 없어지고. 옛날에는 이런 풍경이 용서가 안 됐지. 항상. 좀 얼씨년스러워서. 꽃이 피고 이런 때가 좋았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그런지 이런 게 좋아.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수많은 시간 동안 몇 번의 계절을 보냈을까요. 새는 것조차 별 의미 없는 계절이 또 한 번 지나고 있습니다. 서출지의 가을. 조용히 겨울을 기다리는 연립밭은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가을에는 여기 관광객들 안 와요. 안 오는데도 약간 왜 조금 쓸쓸한 그런 맛이 있으면서. 연밥을 저리 또 다 달고 있잖아요. 피어있는 이 꽃, 연꽃 이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꽃이 없어서 시들어가는. 이 연꽃도 예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면 옛날에는 왜 무조건 화려하고. 예쁜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왜 우리도 보면 인생이 가을 아니야. 가을이 되니까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예뻐지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돼. 배려심이 느는 것 같아. 화려한 계절이 지난 뒤 쓸쓸함이 남아 더 아름다운 연못. 서출지 산책을 뒤로 하루가 지고 있습니다. 경주의 가을밭. 멋스러운 고택에서의 특별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진짜 물이 좋죠? 이야, 이게 진정한 소뚜껑이네. 그죠? 정말 소뚜껑이죠. 이야, 소리가 완전 한 맛을 더 해주는 거 있죠? 그죠, 소리에서. 네, 소리에서 침이 확 돌면서. 차가가가가가. 우리도 진짜 오랜만에 수행이 된 거예요. 아유, 수행님들 집이 참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원래부터 이 집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집을 해체해서 옮겨줬어요. 수혜나 이런 거로 해서 없어지는 집을. 공단이 들어서거나 길이 뚫리거나 이런 집들을. 수집을 해서. 해체해서 새로 옮겨줬어요. 이야, 이봐, 이봐. 익어가는 거 봐. 이 소리 좀 봐봐. 참 뭔가 막 침에, 침 막 돌죠. 아, 정말. 아니, 경주가 뭐든지 약간 다 느린 도시인 줄 알았는데 경주의 가을에서 내가 오늘 제일 빠른 걸 보네. 제일 빠른. 빨리 익어네, 빨리 익어네. 구워가지고 좋은 자리 가서. 경주지기 이재호의 경주의 가을이 어떤 건지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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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잘 익은 삼겹살처럼 맛깔스런 기행작가 이재호 선생의 경주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이야,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이게 거짓말이 아닌 진짜 장작 가마솥 뚜껑 삼겹살이다. 아니, 이게 색깔 보세요. 노릇노릇하다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돼서. 이야. 맛을 한 봅시다, 이거. 삼겹살 이거 맛을 봐야죠. 선생님, 고향이 경주세요? 고향은 경주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언제부터 사셨어요? 제가 경주 처음 오기에는 94년에 그때 제가 30대에 왔죠. 저는 일부러 왔죠. 저는 아무 인연이 없는데 문화 때문에. 20년 사시면서 이제 20년 동안에 사람들한테 진짜 경주에 경주지기. 경주지기. 경주 좋아하는 사람. 경주 좋아하는 사람. 문화를 사랑하고 경주를 좋아하고. 경주의 가을 하면은 다른 데 비해가 어떤 매력이 있나요? 그렇죠. 일단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벌판에도 공장이 들어서고 네. 다양한 집이 들어서고 아파트도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경주는 이미 문화재 때문에 그럴 수 없으니까 산이 있고 평야가 있고 그리고 왕릉이 있고 또 탑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로제가 원래 자연 상태. 원래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지역하고 전혀 다르죠. 색깔도 굉장히 선명하겠네요. 보통 어떤 수도의 조건이 3가지, 산, 벌판, 여기는 바다까지 또 있죠. 바다까지 있으니까 색감의 차이도 굉장히, 우선 공장이 없으니까 공기가 맑죠. 모든 것이 원시, 자연 상태. 그럼 사람들이 누구로 오면 편안함을 일단 느끼죠.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내 고향, 내 고향은 아니라도 마음의 고향, 오면 그냥 편안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경주죠.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이게 희석되지 않는 자연의 색깔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경주더라고요. 경주직이 또 우리 이재호 선생이 이 호젓한 위에 소재를 이렇게 지어놓고 혼자 즐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참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 원동력에 또 힘이 원초적인 힘이 여기 있습니다. 단소를 더 잘 보세요. 그래요? 이 분위기의 단소 너무 멋있겠다. 이 소재, 진짜 이 분위기에 단소 환자가 이 좋은 음식에 김 선생님이 지금 권하시는 겁니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선생님 가능한가요? 나 술 한잔 해야 되네. 경주의 가을을 막걸리 한잔씩 하시고. 그러면 이 가을을 선생님한테 한번 드리면 더욱더 짙게. 아니 많이 드리면 안 되니까. 드리면. 조금 더 안 주고. 이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 됐습니다. 김 선생님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 주모가 이렇게 좀 따라 드리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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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막걸리가 맛이 좀 다른 거 같아. 너무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 술은 온도죠. 온도. 음. 술은 온도고 단소는 불어야 맛이거든요. 아, 좋습니다. 아, 양이 되겠나 이거? 수준하시지 마시고. 못 하면 땡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술 대맛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진짜 참 좋은 기와에다가 한쪽에는 삼겹살 익는 소리가 들리고 한쪽에는 내기에는 이 막걸리가 뽀글뽀글뽀글 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 단소 소리도 좋고 이 또 풀벌레 소리도 얼마나 좋아요 이야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오늘 밤은 근데 기와 소리도 막 들린 듯하지 않나요? 예 기와에서 제기에는 기와 소리보다는 삼겹살 끓는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라는 말이 있던데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선생님 멋집니다 아 자꾸 술이 마시고 싶은데 어떡하죠? 술 마시기 전에 그래도 참 노래라도 한 번 해요 또 뭔가 또 요구를 하시네 주고받아야죠 우리가 뭔가 요구를 하시는데 월병사창 요호적한대 옛사랑기 그리워 하시고 좋다 격상에 걸린 노동 하시고 좋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네 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가을을 다 마셔버리네 가을 밤 이들의 고소한 이야기는 끝날 줄은 모릅니다 경주에서의 이틀째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시리도록 깊은 푸른 하늘이 마주보고 있는 경주의 가을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작고 소박해 보이는 바다지만 수천만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데요 요즘 주상절리로 명상을 날리고 있는 읍천 바다 구경에 앞서 마을 갤러리로 유명한 읍천마을을 찾았습니다 골목마다 조곤조곤 마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 작고 아담한 포구의 소박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동네가 참 조용하네 이 마을의 그림들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이 햇볕이 딱 이렇게 비치니까 꽃을 그려놨어요 꽃이 활짝 피운 거야 이 꽃을 완전히 햇볕이 먹고 자라는 거야 꽃이 아... 예쁘네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위치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생각을 한 것 같아 완전 미술관 같아 가을을 한껏 먹으면 미술관인데 이거는 뭐 최근에 그린 거네 예 최근 그림이네요 이 그림이로 보면 이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딱 12년 7월 21일 대한민국 요새 벽화마을이 유행인데 처음에 그리기만 그려놓고 나중에 약간 관리가 안 되고 방치하면 태풍 불고 비 오고 하면 흉물스럽게 변하는데 여기는 계속 지금 관리가 되는 거 어? 저기도 그림 예쁜데? 재밌나다 이야... 뒷모습이 많이 본 그다음에 눈을 지그시감 잠에 취해가지고 혹시... 혹시 김준호 씨 어렸을 때 이 모습 내가 내 모습이 지금 항상 왜 이 강아지들이 같이 다녔잖아요 강아지들이 같이 다녔잖아요 이거는 현실에 진짜 쓰는 왜 물 그거 아니에요 이 흐름 흐름 물 흐름 똘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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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같이 연결시켜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그렇는데 여기는 조금 힘이 있네 아주 젊어서 그런가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어머니들 가면서 해마다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벽화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을 갤러리 마을 앞 바다는 누가 뭐래도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야...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서 왜 가을 하늘 공활한데 녹고 구름 없네 이야... 정말 좋은 날씨야 아니... 물 색깔도 안 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으면 옥색 물이 막 들 것 같아요 들 정도로 색깔이 예쁘고 저 멀리 빛나는 저 보석 같은 저 반짝 그림 점점이 떠 있는 바위들이 보이는데요 바다 위에 핀 한떨기꽃 주상절리입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주상절리를 감상할 수 있는 주상절리끼리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바닷가에 나지마간 이런 언덕들 있잖아요 네 가을이 오면 항상 이렇게 바람이 약간 위에 불어주는 게 따뜻하지도 않은 이런 바람이 시원하잖아요 상쾌해 상쾌해 소나무 봐 금수로만 안고 그래 이야... 정말 사랑하나 봐 한몸이 되어가 있네 정말 와... 오... 이 길이 정비가 잘 되어 있네요 이게 한 지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원래 이게 군인들 해안초소 교통옥길이에요 아... 아... 근데 요즘 주상절리 유명해져가지고 네 이게 쭉 이 길 따라가면 울산 강동까지 쭉 연결돼요 울산까지 바로 연결돼요 이야... 와... 바다 한번 보세요 와... 기가 막힌다 바다 너무 예쁘다 저게 지금 저게 주상절리에요 이게 시작이니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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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육각형 왜 팔각형 연필 큰 거 왜 눕혀나는 거 비슷하게 지금 이 시작이에요 이게 울산 강동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야... 아니 저 돌이 시큼시큼하잖아요 검은 색깔이 나는 거 제주도 같아 무슨 그죠? 제주도 원래 칠코서 어... 아주 예뻐요 거기도 뭐 주상절리가 왜 그 코스에 딱... 그러니까 작은 제주도가 여기 옮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 응 읍전 바다 갤러리 이쁜 곳이에요 최고의 작품을 만나러 가는 길 이게 옛날에 군인들 교통호예요 아... 지금 정비가 되어서 이렇게 깨끗하지만 그때는 좀... 지금... 여기가 그... 아주 그 뜨오르는 관광지로 좀 변합니다 이야... 봐보세요 이야... 이게 진짜... 이게... 연필... 연필 자루 있잖아요 왜 확 집어 던져나는 거지 아... 그래요? 이야... 정말 정말 아름답다 참... 바위가... 바위가 왜...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해 파스텔 왜 그냥 확 집어 던져나는 거지 아니...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내겠어요 자연이 만들어낸 이 예술 작품 아니에요 이야... 이거는... 제주도 못지않은 그런 주상절리 이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자연의 이 아름다운... 지금 이게 천연기념물로 해서 지정이 될 거예요 예... 수천만년의 세월이 빚은 최고의 걸작품 멀리 가지 않아도 멋진 작품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깜짝 놀랄 읍천 주상절리 하이라이트가 공개되는데요 야...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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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요즘은 이제 이름을 붙일 꼴 모양이라 그러잖아 어... 우리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연필 열 타서 확 뿌리나는 거 이게 진짜비 예쁘다 이게 완전 보습이 아니고 뭐야 보물이 아니고 뭐야 이게...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는요 예... 여기서... 물... 지금 물이 났잖아 지금 예... 여기서 놀았어요 아... 여기 놀겠네 여기는 예... 고기도 많이 잡혔어요 아... 또 가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런 고기들도 저기 엉덩이처럼 저기도 있겠고 도시에서는 왜 왜 창문에 보이는 거라고는 맨날 이렇게 아파트들 왜 올라가 있고 하는 거 위로 솟구처점만 있잖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이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힐링 힐링 하는데 다른 게 힐링이 아니고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런 거 잠깐 쳐다보고 이렇게 멍하니 가만히 있어도 이게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읍천바다와 자연의 대표 작품 바다에 핀 꽃 주상절리로 마음을 비웠다면 이제 가벼워진 몸속을 채울 차례 여느 횟집과 달리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싱싱한 회 소박하고 푸짐한 점심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나는... 방송 우리 여러 번 하잖아요 네네네 나... 바구니에다가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보통 접시에다가 무 깔고 거위에다가 살랑살랑 얹어가지고 이러는데 딱 보니까 무슨 스타일이냐면 이거는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이거는 경상도 스타일이야 경상도 스타일 양 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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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인분 내겠어 한 10인분 내겠네 보니까 이야... 근데 양이 풍부한 게 왜 풍부하냐면 이 지금 주인장께서 이 부근에 보면 전부 왜 자기 배를 가지고 햇집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을 안 그친다 이거지 바로 오늘 새벽에 잡아온 고기를 이런 식으로 소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야... 그럼 배로 직접 잡아온 자연산이란 말이에요? 자연산 딱 이런 스타일이 우리 스타일이에요 초고추장 좀 줘 보세요 여기 싹싹싹 같이 비벼 비벼서 입이 찢어지도록 듬뿍 싸먹는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스타일이에요 우리 스타일 우리 옛날 어릴 때 먹는 스타일 어때요?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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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모둠이나 여러 가지 섞여 있네요? 막 섞여 있어 응 여러 가지 섞여 있어 음... 맛있네 음... 아니...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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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게 먹으면 회맛이 나나요? 이미 초장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만 밖에 더 나겠나? 예... 예... 어릴 때부터 원래 옛날에 내 어릴 때 최고 그게 그거였어요 딱 나락벨 계절에 나락을 베다가 어머니가 중참을 가져와 총참을 가져오면 전어를 이렇게 무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주물러 가면 아저씨들이 낫을 가지고 가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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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옆에와 배추를 큰 걸 한 포기 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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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는 노란 햇잖아 그러다가 싸먹는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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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렸을 때 기억은 양념함 밖에 안 났다는 거 아니죠 제대로 나는 바닷가에 살았던 여인으로서 음... 이... 해는 진정으로 맛있게 먹으려면 이 자체 해 자체를 그대로 해서 된장 초장에 살짝 이렇게 묻혀서 그대로 이렇게 느껴보는 거야 음... 내 순수한 맛을 느끼려면 소금에 찍어 먹어 이게 진정한 해맛이야 우리 둘이는 시중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떻게 갈 때 사는지 모르겠어 음... 너무 맛있다 음... 이야... 이봐 봐 이봐 봐 이게 자연산국이다 오... 이야... 살찜들이구나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 거다 이거 음... 와 진짜? 이게 제일 맛있지 이게 이거 보이지 보이지 이거 으아... 우와... 이 명탕 고기도 아주 육질이 살아있네 육질이 포도포도한 음... 으아... 으아... 음... 국물이 끝내주네 우리가 요새 로컬푸드다 행소를 하잖아요 그 지방 가면 그 지방 음식 먹어줘야 된다 동해안에 왔으니까 동해안에 신선한 이런 재료를 가지고 먹는 이게 진짜 유행의 진짜 참맛인 것 같아 여행은 먹거리 이게 빠지면 안 돼 고집... 이 맛있는 걸 먹어줘야 여행을 다 했다 이런 느낌이 들네 그렇지 그냥 굶고 여행은 절대 안 돼 특히 남편하고 갈 때는 먹거리 사줄 건가 안 살고 이것도 물어봐야 돼 근데 나이가 들어간가 봐 옛날에는 그냥 끓여봐봐 길이 만약 좋고 라면 하나 끓여 먹더라도 길이 좋더니만 요즘은 이렇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고 푸짐하게 먹었을 때 여행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멋을 내지 않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심 경주 가을 바다의 맛입니다 솔습 따라 가다 보면 봉길해수욕장과 만나는데요 죽어서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소호용이 된 문무대왕의 수중왕릉이 있는 봉길해수욕장 수중왕릉 대왕암 용의 자태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은 시원한데 겨울에는 춥겠어요 바람이 막 사방에서 부르니까 여기가 그... 이 부근에 3대 성소가 있어요 감은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대왕암이 있고 이 이견대가 있어요 사람들은 감은사지도 많이 가고 특히 이 봉길해수욕장이 너무 좋아서 이 대왕암 보통 수왕여행단들 여기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거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여기가 그 대왕암 문무대왕암을 이렇게 쳐다보고 죄를 지내고 하기 위해서 만든 시문왕이 만든 곳이에요 여기가 동해 용왕이 된 문무대왕암 제사를 지내니까 그 용왕이 나타나 두 가지 선물을 주고 간 거예요 하나는 옥대 옥대 옥대하고 하나는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를 선물 주고 간 거예요 여기 오면 왜 그게 만파식적은 뭐고 옥대는 뭐고 하는 이런 의문도 한번 여기서 상상도 한번 해보고 아니 만파식적하고 옥대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파식적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음악은 세상을 편안하게 살릴 수 있는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될 수 있어요 앞에 살이 꽂히면 화살이 되는 거고 이 놈을 구멍을 뚫고 연주하면 피리가 되는 거고 그 피리가 어떻게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렇게 평화로운 정치를 해라 음악으로서 그렇죠 옥대라는 거는 왕권 자체를 갖다가 안정을 시켜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왕권을 안정시키는 게 다른 거 있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 예나 지금이나 통치철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기 수학여행 간 친구들 있잖아요 저 친구들은 지금 저 보면 그냥 바위 무덤이다 이리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서서 이리 보면 진짜 물이 빠지고 이러면 진짜 용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좀 더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굉장히 신선한 그러니까 용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햇빛이 비치니까 이렇게 비늘이 명비늘처럼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보니까 울툭 굴뚝 굴뚝 굴뚝하게 이렇게 보이네 여기 움직이는 거 같아 좀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지 이견대에서 문무대왕을 만난 뒤 찾은 곳은 경주 가을여행의 종착지 가문사지입니다 올 때마다 느낌 참 대단하네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수많은 전쟁과 이런 걸 겪으면서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했는데 우리 곁에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딱 하니 서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보는 충격은 63빌딩 보는 충격이에요 신라의 그거 통일 신라의 자존심 그러니까 이 탑이 이 자리에 얼마만큼 밑에 서 있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항 때 이걸 지었으니까 한 약 1300년 1300년? 1300년 하다가 뭐 보수하다가 여기에서 뭐 해가 사리함도 발견하고 아 금사리가 나왔다 라는 이야기 최근에도 이게 다시 잘못됐다가 다시 막 보수 올리고 하는데 지금 복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울어진 거를 갖다가 께에 맞춰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사실이 재질 자체가 부서지기 굉장히 쉬운 돌이래요 이게 근데 1300년 있었는데 앞으로 뭐 1000년 더 가야 안 되겠어요 이야 아 그 역사 동안 이 자리에 그대로 꿋꿋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장험하고 또 앞으로 이 자리 또 지켜야 되잖아 아니 지금 요 지금 두 탑 요거 구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소문에 들으면 이 탑이 이 양쪽이 쌍탑이잖아요 이 용의 뿔이라고 하는 말도 있던데 뿔 뭐 여긴 전부 상상 다 해보세요 상상 요거는 용의 이빨이다 하는 수도 있어요 보세요 아니 근데 이걸 이렇게 새겨놨네 네 여기 태극 태극 모양 태극 모양으로 해가지고 삼태극도 나오고 아 또 톱니 같이 이렇게 이렇게 돼가 있네 이게 우주 삼라만상을 상징한 거고 아 그 속으로 이제 다니는 그 용 형태 그리고 용 머리 형태 용 꿀과 이빨 네 그리고 용이 요렇게 들어오라고 아 용길 요 이제 금당트가 있는데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가 아 음 여기가 이제 제일 요 감원사의 중심 예 예 금당 자리 예 예 그 요 위에 이렇게 절이 이제 서가지고 저게 주춧돌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예 예 예 저게 해놓은 건데 저거 주춧돌만 보고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이게 예 절이 있었겠는지 아마 저 탑 높이만 가면 안 됐겠어 그렇죠 자리가 아 저게 다 이제 흔적이 남아있네 그렇죠 주춧돌에 흔적이 남아있네 그렇죠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 이 공간이 여기가 뭐냐면은 이제 자기 아버지 용원이 아 이렇게 쉽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길을 길을 이렇게 뚫어놔 아 길을 만들어 놨네 이리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쉬게끔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종천 여기가 신라 입구거든요 입구 네 네 네 여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외국 사신이나 상인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딱 들어오는데 입구에 들어왔는데 뿌리 그대한 그냥 응 나라를 지켜주는 호궁룡 뿌리인데 그냥 이렇게 돌보고 바위 보고 갈 게 아니라 탑 보고 갈 게 아니라 그때 그 시즈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것도 참 좋겠네요 오늘날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재밌잖아요 오늘날에는 호궁룡이 안 필요해요 호궁룡이 필요하지 필요합니다 동해를 누가 지켜야 된다 당신이 지키세요 호궁룡이 지켜야지 나는 내 생각에 당신이 한번 지켜야 되겠다 오늘날에는 이 순간에는 나의 영혼 누구다 김준호다 이 경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아름다운데 특히 그 저 그 늦은 가을 있잖아요 오면은 이게 단풍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그걸 탁 쳐다보고 있으면은 진짜 가슴이 서늘해지는 그런 경향이에요 왠지 이렇게 피부도 뽀송뽀송해지고 혈색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이 아주 좋았는가 봐 경주의 가을이 주는 게 한마디로 그게 뭐냐면 보약입니다 보약 백채 경주 가을 여행의 마지막 마지막 풍경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경주 가을 여행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바로 이 가문사지인데요 이 가문사지 아름답다는 노을을 보기 위해서죠 정말 탑 사이로 보이는 노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노을을 보기 위해서 이 때를 기다렸잖아요 여행은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다니면서 그 때를 맞추면 아름다운 그림과 풍부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경주하면요 문화유산과 이름난 관광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이 가을 속의 경주 길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치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지는 잠깐의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선물합니다 이것이 여행의 참맛 아닐까요? 지금 짧은 계절, 가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